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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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 나리호니틀 또 사노나는 사람이 벅싹 크게은 아유 아유 이거 감실감실형이 오먹을먹 이거 어때요 니건고 이거 사람이면 막 몰아줌써 이거 개나코만이 방이서만 그 입을 들러시엉 감장돌지마랑 헛설형 원래 베끼띠 나간 걸음도 허구 집이서라도 그자 자꾸 오멍오멍 미식어 집안일도 거들고 영 아자둠서 이거 이거 체조라도 헛설허멍 몸을 폐와사주 아방영범인 어뜵을 때 양 불쌍도 아니고 고마니 그자 방에 누워둠서 리모컨만 그자 손에 들렁 이래돌렁 저래돌렁 이래돌렁 저래돌렁 건 고마니 이 손으로 난 몸이 하간디가 괴로운가 아니꼬기 어이 어느 불쌍히 다방에 간 쿠키를 먹나 말을 해도 이거 말로다 보면 헛쳐져 사람이 몸이 복사하게 오멍을 못하게 해놓으면 그 어떤 미신 영양분이 부족한가 아니오까 영고라봐야 입시겄다 몸이 괴롭고 몸이 불편할수록 자꾸 영영 움직이멍 어딜강 들렁이멍 참 도르멍 나 무슨 정신 잘못돼버렸나 들렁이멍 다니게 도르멍 참 공행운동하는건 또 연령에 맞지 아니오게 위험할 수도 이신 난 집이서라도게 그 아침 새벽이도 탈에 비해분한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에노멍 그자 집안이서 방이서라도 폴도 들렀다 놨다 고고 쭉쭉 늘립서 늘립서 어멍들게 그거 배와주지 아님 수가 기 그거라도 틀어낭 그런거라도 또랑허구 참 공허임서사주 공허님인 이 우뚝지로 허영 그자 튼튼 내불멍 이 폴도 출발은 못 들르구 괴롭죠 아니 겨룹니까 기 눌룩이 미신 라면을 끓여도 눌루라 눌루라 미신 눌룩이 미신 남신 국식가락이냐 눌룩이 미신 말을 하면은 자꾸 사람이야 몸을 눌룩고 허설영이형 뒤로 뻗음도 하고 폴도 들렀다 놨다 고고 다리도 영이형 저 어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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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자 좋지맞아 나면 칭칭 알려불지 아니엄미까 그거면 그런것도 폐왓다 줘봤다 그멍 자꾸 운동을 해임심인 그것도 제법 운동이 되고 그것이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든 작고 터미나완 그 저 체육선생님들의 골짜 아님 수각이 거참 사람 눌룩이는 뭐 이 키에 눌러봐야미신 얼마나 더 큰데 눌루랜 눌루랜 포장돼 싸지 계시리 눌룩이 미신가 눌룩이다 말이야 이 운전하는 사람들도 종일 그자 차소고 위안장 그자 아장만 아장만 그자 일들헤이 누난 어떤행 차 세워질 땐 일어난 허리도 한번 폐와보고 우뚝지도 쫙 크게 한번 울령 폐와보고 겅어멍 자꾸 이걸 허이사하고 요새 양 젊은 아이들도 이제 직장가민 그자 컴퓨터 앞에 하장 그자 그것만 그자 베르당 보는 아이들은 없고 다 그자 거북몽 대불공 미신 디스크염이시고 여멍들 이 상원병들 노란 아이들을 괴롭게 위험신한 인형양으로 인형 몸을 위해영 호루에 혼 몇 분석이라도 이걸 해오는게 겅 신체에 도움이 되엄쩐 위험숙이게 아이고 인형은 신체 도움되게 하영허여게 경하지마랑 그 요리기보단 텔레비에 검신형 누르는 미신 기계포람성게 우리도 그거랑은 두억에 사게 도르막실 하는 것도 시 꼭보나 쫙쫙 늘리는 것도 시 꼭꼭 기계도 시헌게 그거 기계 아니사도 요새 양 가릴리만 틀어도 아침 새벽이 틀린 무슨 뭐 텔레비는 무슨 뭐 텔레비 텔레비 무슨 뭐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체조에 넣은 그거 다 순서대로 하는 거 다 배워주고 그거만 보멍 해도 충분허우다게 그건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하고 연령이신 사람들도 건강을 위행하는 거죠 그거 꼭 그냥 어르신들만 하는 체조가 아니우다게 그거 꼭 점이점 코로나 때문에 마을 회관에 모인 건강 체조들도 이제 똑 종과저분한 무태임주만은 그 일주일에 두 번 썩해온 건강 체조선생으로 한 서뭇 동네 아주망들 원강 운동하자 아니수 가기 그때도 그 선생이 해준 말이수다 어머님들 밭대강 그자 구부령만 일러고 일러고 그 난 집에 오면 자꾸 눌룩국 폐읍서 그 희이사 이 근력도 빠지지 아니오고 신체가 원할로게 이거 순환이 되어 영 건강에 도움이 돼 난 자꾸 눌룩국 자꾸 폐읍서 양어몽 그 희이사 이 근력도 빠지지 아니오고 신체가 원할로게 이거 순환이 되어 영 건강에 도움이 돼 난 자꾸 눌룩국 자꾸 폐읍서 양어몽 그 골아준 걸 나갈 들은 바가 이 신한 아방신들에도 설명음이죠 나 그자 나 아는 걸로 아방신들의 설명이 임수 가기 그런 소리 하지마라 경아리도 다 이장한테 혼맛에 허질이면서 혼번 거리 사무소 운동장에 갈 뻔한 이야 할망을 받는 소리 나는 박수 착착 쳐가믄 검신틀락팀이냐고 정치허시 나이 먹은 어른들이 점 잘하지마 어떻게 혈액순환위엔 전문가들이 딱 그거 일을 흐르는대로 험이죠 박수 착착 쳐가믄 소리 빡빡 칠라가믄 박수 치는 것도 좋고 그거 양 점 운동 안이 될 것 닮아도 제법 운동 됩니다 그런 아방도 그대 고마니 그자 누웡이징만마랑 포리형 다리형 들러간다형 허먹 눌립서 이거 누르는 거 이거 진짜 운동 됩니다 두 개 지나가던 분 정신트리협이 되는지 이사로와 해와 눌립고 음식을 배운단 말이야 배우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